저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대맥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을 준비했는데 우리 편승엽 선생님의 찬찬찬을 준비했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자디찬 그라스의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안깊은 카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박아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만질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막 글보니 주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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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새워 내리는 빗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탑세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